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더 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정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보면 저 양반들이 지금 사람들을 살리려고 무슨 일을 도모하는가 아니면 아예 이번 기회에 박살을 내려고 그렇게 밀어붙이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주 잦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더라도 긍정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정책이든 제도든 말이든 행동이든 가래 말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떠오르는 게 깊은 불황 속에 세금을 올리는 정세정책을 고려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제학 이론은 인센티브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 가운데서 세금정책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을 낮추면 활동이 활성화가 되고 세금을 높이면 활동이 죽게 되죠. 특히 불황이 되면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은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가능한 세금 부담을 낮춰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도록 경제학 이론은 권하고 있습니다. 깊은 불황 때문에 기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대부분 경제주체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어려움도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어렵다는 정보입니다. 이미 국세청은 코로나19 우한 폐렴 피해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3월에 납부해야 될 법인세를 6월까지 유해해 준 규모가 총 4만 2천 군데 그리고 액수만 1조 7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경기 회복이 드린 상태에서 추가 연장을 더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국세청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추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 납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기업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14조 3천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으로 정권을 잡는 데 재미를 본 여당은 또다시 세금을 올리는 정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불황 하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그야말로 극약 처방에 속한다. 이거는 뭐 대부분 경제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죠.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과 고소득장만 딱 뽑아서 세금을 때리는 핀셋 정세로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은 또 눈을 거슬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분양가 통제의 후폭풍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죠. 수요가 있는데 수요를 죽이기 위해서 수요를 잡겠다고 달라들면 엉망이 되는 거죠. 수급 원리를 존중하는 것은 복잡한 경제를 제대로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가능한 자유를 하되 자율화를 해나가는데 기본 원칙이란 것은 수요와 공급 원리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없는 이 수요가 존재하는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정책을 강제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그런 후폭풍도 엄청나고 또 부작용도 굉장히 크죠.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집을 장만할 수 있겠는가 30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없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주택도시보전공사를 통해 가지고 서울에 대해서 분양가 통제가 서서히 시작이 됐습니다. 공공영역에서 다음에 민간영역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구체화시켰죠. 올해는 분양가가 매매가의 한 90% 정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서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시세차익이 생기니까 결국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약에 필요한 평균 가점 점수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지금은 61.37 정도까지 돌파했습니다. 청약통장 이 정도의 점수라는 것은 30대는 아주 불가능한 점수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만점인 15년에 무주택기간 10년을 채우고 4인 가족을 갖춘 30대가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점이라는 것은 57점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분양가 규제정책은 서울 시내에서 30대가 정상적인 경로로 청약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상 30대가 서울에서 청약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문정부가 정책을 가지고 만들어버린 겁니다. 항상 선의로 포장되는 것은 마지막에 최악의 결과를 낳는 그런 정책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한 데가 없다는 것이 좀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정부가 쓰는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면 저런 정책을 어떻게 쓰겠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능한 방송에서도 좀 부정적인 그런 그걸 낮추기 위해서 긍정적인 것을 좀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찾기가 참 무척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도심지의 도로를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원리라는 것이 물러오르듯이 모든 것이 좀 더 간섭을 줄여나가는 것이 개인도 살리고 조직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이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강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 공TV gongtv를 시작했습니다.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그 자체가 우리가 좀 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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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